자 오늘의 영상은 벌집 없애기 예초기 작업하다가 벌집을 또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기 어려울 정도로 벌이 많아 쟤네들은 말벌은 아닌데 보세요 말벌 종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저기 벌이 몇 마리인지 우와 되게 많죠 축구공만 해 아니 축구공은 좀 크고 야구공보단 커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쟤네들은 말벌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토화를 시키겠습니다 오 진짜 많다 통구이 였습니다 통구이 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